여보세요? 요! 요 프랜! 브라더! 가자! 브로! 너 아이디 뭐야? 나! 이걸 타요가! 오케이 오케이 일단 그러면은 기초를 가야되니까 같은 라인가면 편하잖아 어 그럼 우리 바텀을 일단 가자 그래 야 우리팀에 타요를 찾습니다 타요 귓구멍이고 누구냐 이건 또? 아 타요 저격당했어 야 이거 일반전도 저격이 돼? 다 되지 나도 아까 저격 몇번 당했어 야 호진아 너 우레님이랑 친구들아? 어 나 아니야 아니야 내가 형이야 친구잖아 호진아라고 부르던데? 형 하기로 했어 이제 아 이제 형 하기로 했어? 응 그래 족보가 너무 꼬였어 이거 뺏어먹으면 제가 되게 미워하겠지? 빨리 와봐요 아 우리 타요 엉덩타요님 10개 감사합니다 가자 던진다는데? 호진아 오다만 내려줘 내가 다 끌어줄게 오케오케오케 포피 포피 우리가 이 새끼들 조합이 좀 이상하거든 아아아 뭐야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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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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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한다 그래 나 기가 맥힌다니까 이거 아아아아 빨리 형원산 터뜨려 빨리 쳐 오케이 이것도 쳐 아우 좋아 아우 이렇게 헬려주니까 되게 좋다 좋아 좋아 거기 위에만 있어도 지금 벽이 엄청 쫄았잖아 위협 위협이 된다고 그렇네 이거 경험치 못먹네 그렇지 어때 모르고 존멸 써버렸다 그렇지 오졌다 오졌다 어 잠깐만 어 내가 맥힐어 내가 맥힐어 아니야 이건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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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전멸에 약간 당황해 니가 쓰는거야 전멸? 어 나 이제 숨어있어 그래 마나 안되지 않아? 마나 돼 다 돼 안돼 안돼 뭐하는거야 왜 그러는거야 갑자기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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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졌다 어 빨리 흔들고 소방 조심조심조심 너 지금 굉장히 옥수해지지 아 필필필 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아 아 아이고 아주 롤에 재능이 없는건 아니구만 아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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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원래 가가지고 펀치를 먼저 하고 그랩을 하면은 백프로 확률로 되잖아 백프로 확률로 되잖아 오오오 아 여러분 타이언은 진짜 몰라서 그래 처음하잖아 타이언은 쳐보라서 쳐보라서 그렇지 다섯 아냐아냐 하유야 도망쳐 하유야 밑으로 도망쳐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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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도망치고 있어 밑으로 밑으로 하유 잘했어 잘했어 아 아 진짜 아깝다 근데 원래 블리쳐 좀 어려워 아 어렵네 이 새끼 왜 이러는거야 이 새끼들 아 뭐야 진짜 왜 도망쳤어 울라풀 아니 왜 타이언이 있는거 알지 템도 서리 여왕이고 순천의 부족이라 도망을 칼 수도 없네 타이언한테 와드 박는 건 가르쳐주라고? 와드 잘 박고 있는데 타이언? 여러분 와드 심화 과정은 별로 필요없죠 좀 더 잘 보이고 그런 거 있긴 한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디서 죽어 있어 또 뱅 굿 와 나이스 그랩 그랩 내 초? 6초 흠흠흠 오 와 오졌다 완벽 그 자체 잘하는데 중이죠? 봐봐 형님 타이언 진란다니까 어 근데 이제 그랩은 잘하는데 어 이제 우선순위도 정해야 돼 방금 저런 애들이 너무 튼튼해서 원딜같은 애들 소호도 안좋을때가 많아 와아 이 악마의 짓은 흠흠흠흠 흠흠흠흠 개잘하는데? 구원도 잘 쏘래? 이게 16레벨이라고? 아야 도와줘 그렇지 흠흠흠 안좋을거같이 아 악마들이 많이 였다 어 아 아아 아깝다 먹혀도 싸움을 이긴다는 느낌으로 뛰어 그냥 밑으로 뛰어 밑으로 밑으로 그렇지 그렇지 죽었음 으아 으아 네 아 으아 악마 마읍이 날 본다 가자 거스 깔고 바로 먹자 이거 누가 분에 밟을 거거든? 너가 그때 끌면 돼 오케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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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개 봐봐 알았지? 온다 그렇지 좋아 아이고 펼쳐 빨랐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오케이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아이고 좋아 좋아 내 머리 자 흠 아이고 수수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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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실한건 넌 재능이 있잖아 무기다 이건 16레벨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무켜도 아니고 아 거기다가 두는 거 알지? 소진아 나 인생 챔프 찾은 거 같아 어때? 괜찮아? 아니야... 잘못 잡았어 원래 도울이 그게 존나 중요해 첫 인생 챔프를 뭘로 정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?